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랙 버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버전이라는 기능은 말 그대로 트랙의 여러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녹음을 A버전, B버전, C버전 여러 개 해놓고 어떤 걸 쓸까 고민될 때 이걸로 쓸까 저런 거 쓸까 한 트랙 안에 여러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다뤘지만 레인, 그러니까 쇼 레인지라는 기능을 켜가지고 하는 그런 건 좀 다르고요 직접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이 기능이 큐베이스에 담긴 지는 꽤 됐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벌써 이미 잘 쓰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제가 레슨 할 때나 주변에 강의하고 그럴 때 보면 이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큐베이스5나 다른 DAW 프로그램 쓰던 것처럼 아직도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영상을 또 한번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아노를 일단 제가 미디 트랙 하나 만들었고요 한번 녹음을 직접 한번 해볼 텐데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그냥 스케치한 거 되살려오는 그런 걸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쳤다고 해요 그래서 쳤는데 이렇게 친 거를 불러올 때 쉬프트 별표 지난 영상에서 이제 다뤘죠 미디 레트로스펙티브 미디 레코드 이제 기능이에요 스케치한 거 불러오기 녹음 버튼 안 흘러도 되죠 미디 트랙은 어쨌든 이렇게 살려 왔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데 조금 이거 괜찮긴 한데 킵 해두고 다시 치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이렇게 남겨 놓고 다시 쳐야지 해놓고 이렇게 또는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를테면 미디 트랙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요 미디 트랙 이렇게 뮤트 해놓고 뭐 이렇게 뭐 킵 트랙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물론 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미디 수정을 많이 할 때는 킵 트랙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고 이거 뮤트 했죠 그리고 새로 하나 또 쳐야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거 보시고 어 내가 맨날 이렇게 했는데 뜨끔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요 앞으로는 트랙 버전 여기 보시면 이거 있어요 여기 화살표 여기 보이죠 트랙 버전 바로 딱 뜨죠 누르시면 뉴 버전 이게 나옵니다 단축키도 있어요 이렇게 쉬프트 커맨드 n 인데 윈도우에서는 쉬프트 컨트롤 n 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클릭하시면 버전 2 라고 새로 만들어지고 빈 공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재생해 놓고 제가 한번 코드를 쳐 볼게요 쳤다 그리고 불러오고 요거 어떨까 해서 1번 요거 2번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 골라서 어떤 게 나을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버전을 쳐보고 그 다음에 괜찮을 거 살릴 때 쓰는 게 바로 트랙 버전입니다 너무 쉬워요 사실은 너무 쉽고 너무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이 트랙 버전 이 쉬운 거를 그냥 안 쓰고 여기 저기다 놔두고 다시 녹음하고 저기다 가져오고 뭐 어떻게 할까 막 하다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봐요 지금 이제는 이런 트랙 버전이 있습니다 로직에도 똑같은 게 있죠 트랙 얼터너티브라고 그 영상도 다뤘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트랙도 똑같아요 이렇게 오디오 트랙 똑같고요 버전 만드시면 되고요 1,2 그 다음에 그 버전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버전 이렇게 선택하시고 아유 필요 없어 그럼 지우면 돼요 딜리트 버전 그러면 다시 하나만 생겼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요거는 다 좋은데 지금은 제가 짧게 몇 마디 안 쳐가지고 그렇지만 뭐 열 길게 쳤다고 이제 가정하에 야 다 좋은데 이를테면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뭐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야 다 좋은데 이 부분만 다시 치는 게 좋겠는데 야 요 두 마디만 다시 치는 게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요 두 마디만 이거 이게 별로야 이렇게 이게 별로야 그런데 새 버전을 만들어 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 듀플리케이트 버전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카피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1번에 카피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야 요거만 다시 치자 이거만 지우고 그대로 다시 치시면 됩니다 치다가 치시면 돼요 갑작스럽게 치려니까 막 떠듬떠듬 됐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살려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 정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들어가서 뭐 퀀타이즈 나 벨로시티나 이런 후보정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랙 버전이 새로 아예 만드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쳤던 것 중에 부분만 수정하고 싶거나 부분만 새롭게 한번 쳐보고 싶을 때는 듀플리케이트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미디 녹음도 그렇고 오디오 녹음도 그렇고 그냥 편안하게 녹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랙 버전에 대한 내용 너무 쉽고 간단해서 오디오 트랙은 아예 얘기도 안 했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미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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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